시선 100km까지 던져야 되는데? 네 상수, 상수님? 네 지금 이렇게 7번 있잖아요 여기에만 이렇게 아까부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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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저 회전을 두판으로 봐야죠 네 지금 회전을? 네 회전이 네 회전이 네 회전이 똑바로 갈게요 버스 쪽으로 똑바로 갈게요 네 너무 멋있어 너무 머리가 이렇게 뒤에 있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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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안녕하세요 저 송지효입니다 오늘 넥슨 헤어로즈 시구하러 왔습니다 시구 지금 좀 전까지 상수 선수님한테 지금 시구를 배우고 왔는데 어? 어? 좀 잘해서 어? 넥슨 헤어로즈가 네 좀 웃을 수 있는 기운을 좀 받아서 오늘 경기 정말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중요하지만 네 네 다치는 부상자 없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네 네 우리 넥슨 헤어로즈 선수님들 네 항상 부상 없이 경기 잘 마치시길 바라겠고요 올 시즌 파이팅 하시고요 늘 넥슨 헤어로즈 응원하겠습니다 넥슨 헤어로즈 파이팅! 네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.